드디어 오늘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.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원규모 씨와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안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인사가 끝나고서 해군껏 추천드리니까 기다리셨다가 해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 메시지 태병원 촬영 감독님 선명 영상 감독님 이세구 웅향 감독님 그리고 행사관리협회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제가 다음주 3월 30일 날 33년 9개월의 군무를 마치고 드디어 전역을 합니다.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문화계획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우리 사당고민 종합대회 유성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방에 있어서 진주진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함께 하실 거죠? 오늘 인사 긴 시간 동안 자리 인사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경품이 되게 많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로서 2023년 동청객의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